안녕하세요. 이번 APC 아시안 어워즈 최고의 사진상을 수상한 스포츠 조선의 정재근 기자입니다.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. 수상 소감을 준비하면서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서 제가 본 많은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.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을 지켜보며 참 많이 감동했습니다. 항상 승패의 순간을 기록하는 스포츠 사진 기자에게 도쿄 패럴림픽은 조금 특별했습니다.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항상 느꼈습니다. 제 사진을 최고의 사진으로 뽑아주신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력을 통해 그 무대에 도전한 모든 선수들이 챔피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진심으로 존경합니다. 끝으로 항상 곁에서 저를 지켜주는 제 아내 민경과 이 영광을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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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